지난해 충남도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32명으로 전년보다 42명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통계를 시작한 1977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며 감소폭은 전국 15개 시도 중 전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경찰은 교통안전시설물과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단속강화 등의 영향으로 사망자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